닉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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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닉드폰 자기야, 그냥 잘 거야? 피곤해 자자 자기야 한 번만 자기야 딱 한 번이다 우리는 탱고를 쳐야 또 피자야 며칠째 아이고 아 죽음 죽겠네 진짜 따로 먹으면 안 돼 이제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사는 게 오빠가 해 먹던가 밥하는 게 못 이렇게 쉬운 줄 알아? 어? 오늘은 불고기 피자네 내일은 파스타나 콤베이 좀 먹자 어때? 괜찮아? 우리 이거 먹고 뭐하지? 뭐하게 우리는 탱고를 쳐야 우리는 탱고를 쳐야 아 다행히 다시 한 번 보러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김봉영 선수가 역 좋은 킹공간 파고 들어갑니다 김봉영 선수가 또 어느 순간 나타나서 왼발로 눈을 가르는 그 한 방이 있습니다 .. 뭐.. 박스 바깥쪽 슈팅이 있는 오츠입니다. 도와설때 오츠입니다. 오츠! 다녀올 때 슈팅! 네 정성력 키버가 떨어져서 처발됩니다. 정확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던 오츠 유키입니다. 다시 한번 푸자고! 도대체! 슈트! And I will always love you! 우리는 탱고를 쳐요. 라틴 피에스타 라틴 피에스타